하늘을 감동시키는 길 기도 예타원 전이창 종사님의 법문입니다. 지난 시간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늘의 감흥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불보살의 감흥 하늘의 감흥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늘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행사하는 불보살의 법력을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도이다.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살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불보살에게 나의 고뇌를 고백하고 나의 소망을 간절히 청원드리는 길이다. 불보살에게 드리는 기도가 오롯한 일념이 되면 삼세 제불과 내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의 영혼과 내 영혼이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부처님과 모든 성자들과 신맥이 통하여 법의 맥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공인이 되고 무슨 일을 하거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의 법력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큰 일이 있을 때는 선영이나 성인이 모셔진 사당이나 법당 또는 영모전에 참배하고 봉고를 드리는 것이다. 이때 봉고 일념이 되어지면 불보살의 법력이 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사업이나 공사는 물론 설사 사적인 일일지라도 욕심이 아닌 공심으로 기도하면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로 인해 자연히 내 일도 이루어지게 된다. 대중의 합력 기도는 또한 대중의 감흥을 얻는 길이다. 정성이 사무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끌어당기는 인력이 그 사람의 내면에 생긴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능히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호소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 사람의 마음 속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만인이 호응하고 동참하고 협조할 마음이 나도록 하는 힘이 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는 현재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전신인 중앙훈련원 건축을 빈손으로 시작하였다. 추진자들은 아득하기만 하고 암담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때 대산종법사님께서 이 일은 우리 교단의 보은사업으로 해야 한다. 나도 보은해야겠다 하시면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구인선지님, 몇분선지님, 그리고 대산종법사님의 선조 이름을 써주시며 근 백만 원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로는 상당히 큰 액수였다. 그렇게까지 해주셨을 때 참 진실로 이 일을 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하였고 이때의 감동이 오롯한 기도정성이 되고 추진력이 되었다. 그 후 우리들의 기도정성이 대중의 가슴에 점점 전화해졌다. 대산종법사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정성을 살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만일 응하지 않으면 하늘이 아니고 땅이 응하지 않으면 땅이 아니고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때 천지인을 하나의 힘으로 뭉치셨던 것이다. 이제 돌아보니 우리들은 그 힘으로 그 일을 무사히 이뤄냈던 것 같다. 이렇게 공부인은 사업을 하는 가운데 대중 속에서 마찰도 되고 어려움도 겪으며 인내와 극기 속에서 또한 깊은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우리는 무능하고 대단히 미약한 것 같지만 천지가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행하고 불보살들이 해야 할 성불재중의 거룩한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안으로 신명을 다 바쳐서 정성스럽게 기도드린 그 위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의 위력 없이 어떻게 일의 성공이 있겠는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리고 구인 선지님께서 그 어렵고 간구하던 교단 창립 시절에 참으로 가진 것 없이 일어섰으나 오늘이 있는 것은 그 어른들의 지극한 기도의 위력이라 본다. 밖으로 나타난 현재의 우리 교단이 비록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빙산의 모습은 수면 위로 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겨우 3분의 1에 불과하고 3분의 2는 수면 아래 숨어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빙산의 3분의 1이 우뚝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늘도 그 이면에는 구인 선지님이 신명을 다 바친 기도의 위력과 출가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정성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미미한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정성으로 윗바닥에서 탄탄한 받침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한 사람의 기상천외한 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합력으로 이루어져 간다. 마치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대중의 합력이 이루어질 때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고락을 함께하고 삶도 죽음도 함께할 혈심 동지를 얻게 되며 교단 일을 자기 일로 아는 주인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교단은 창립 단계다. 앞으로 대중사님께서 점찍어 놓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그 기초만이라도 세워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사님께서는 세계 종교 본부가 금강산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삼동원이 신도 안에 있을 때다. 대국 교도 한 분에게 대산 종법사님께서 금강산 일을 아드님과 의논해보시오 하시면서 금강산 일까지 하면 대중사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대강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도 창업 단계이다. 삼천대천세계의 육도 중생을 구제해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한 초창이오 창업기다. 그래서 더욱더 쉬지 않고 대중사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진리의 위력을 얻고 스승님의 법력을 빌어오며 불보살의 감흥과 대중의 합력을 얻을 수 있는 정성스러운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력과 감흥을 얻는 진리 기도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처처불상임으로 사사불공으로 이어져야 실다운 불공이오 참다운 기도가 된다. 허공법계가 무비불이오 화화초초가 부처아님에 없으니 우주마뉴를 부처님으로 또 진리로 모시고 받들 줄 알아야 실다운 기도가 된다. 불단에 잘 모셔져 있는 불상이나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는 공경일념으로 기도할 줄 알면서도 내가 만나는 선악귀천의 모든 인연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는 부처님으로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섬길 줄 모른다. 시골교당 교무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교무님의 친척이 근동의 큰 사찰 아래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기에 부교무와 함께 찾아갔다. 마침 다음 날이 그분의 생일이어서 생일 불공하려고 장을 보러 갔다고 해서 기다리다 석양이 되어서야 그 집을 나왔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버스가 당도하였는데 우리가 찾아갔던 바로 그분이 마침 그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것이었다. 부처님께 올릴 귀한 물건을 함부로 제쳐버렸다고 욕설까지 하면서 싸우는 바람에 차마 아는 채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로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가 불상 앞에서나 십자가 앞에서는 온순하고 겸허하면서도 살아있는 부처님에게는 거만하고 함부로 대하기 쉽다. 대산 종법사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계 인증이 10%라면 양계 인증은 90%라 하셨다. 그러므로 진리기도로 그치지 않고 현실불공으로 이어가는 사람만이 양계 인증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부처님으로 공경하기란 진리를 향한 정성스러운 기도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내가 젊어서 기도를 할 때면 목욕 재개를 하고서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법당을 걸어 나오면 기도할 때 경건하던 그 그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남을 함부로 하는 마음이 보여서 왜 이런 마음일까 나는 왜 모든 사람을 법신불의 화연으로 보지 못할까 왜 공경심이 나지 않을까 하고 심히 괴로워한 적도 있었다. 자기 내면의 번뇌 망상과 삼도 고욕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처의 마음이 될 수 없고 암한심과 질투심 또 시기심이 있고서는 결코 부처가 나타날 수 없다. 내가 부처가 아닌 마음으로는 이웃이 부처로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부처를 대하듯 공경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중생은 이웃을 중생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그 사람의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내 안에 부처를 발견하고 내 마음부터 부처의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하늘을 개발해야 한다. 즉, 견성을 해야 마침내 일체 만물이 모두 부처로 보이고 은예로 보이는 것이다. 이태조가 하루는 무학대사를 향해 왕이니 뭐니 하는 것 다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하고는 먼저 말하기를 대사에 앉아있는 꼬리 마치 줄인 개가 똥을 먹으려고 칙간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했다. 이태조는 무학대사의 입에서 더욱 짓궂은 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무학대사는 이태조를 향해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하고 영산회상 부처님 같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태조는 군신 간의 모든 것을 떠나서 무슨 말이라도 하자 했는데 대사는 여전히 군신의 이해를 지키는 것이냐고 나물았다. 이에 무학대사가 정중히 말하기를 예, 개의 입에서는 개소리가 나오고 부처님의 입에서는 부처님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태조는 개인이 개소리를 했고 자신은 부처님이라 부처님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무학대사가 더 큰 욕을 한 셈이다. 개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부른다 해도 개의 소리밖에는 내지 못하듯이 중생은 중생의 소리, 중생의 짓밖에는 못하는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되지 않고서는 부처를 부처로 보지 못하고 부처로 공경하지도 못한다. 타력은 자력이 밑받침되어야 얻을 수 있고 자력은 타력을 힘입어야 개발이 된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진리의 위력을 얻고 자성부를 개발하여 자력을 얻어야 자타력 병진에서 복해 양족할 것이다. 기도는 밖에서 위력을 얻는 동시에 안으로는 원력을 뭉치는 길이다. 기도는 마치 나무에 걸음을 주고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조그만 새싹이 점점 자라서 마침내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기도를 자꾸 들이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나무가 아름드리로 자란다. 눈덩이를 자꾸자꾸 굴리면 커지듯 우리의 소원도 기도를 통해서 크고 단으로 뭉쳐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들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원력이 뭉쳐지는 것이다. 종로교당에 있을 때 선인장과의 워라미인이라는 선인장을 길렀다. 참으로 좋은 것은 귀하고 또 잠깐인 것 같다. 꽃 모양도 크고 화판이 희고 속수술과 안이 붉어서 매우 화려한 그 꽃이 밤에만 피었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잠깐 피었다가 자정이 지나면 곧 시들기 시작하는데 꽃을 보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았다. 8시쯤 되니까 꽃이 피는 소리가 났다. 숨죽이고 고요히 기다리는데 봉오리가 팍팍하고 번그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봉오리를 피우기 위해 꽃 안에서 뻗지르는 그 힘은 1년 동안 뭉치고 뭉친 힘일 것이다. 그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내 안에서 그런 힘이 뭉쳐지는 것이다. 한 번 생각하는 것 한 번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잠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소원을 빌고 내일도 소원을 빌면 그 기원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되고 축적되고 원력이 되어 마침내 단으로 뭉쳐지게 된다. 워라미인의 꽃봉우리가 번그러지듯이 우리 안에 뭉쳐진 그 힘을 뻗쳐낼 때 우리의 크나큰 원력이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 그 자리에 있던 식구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그 아름다운 워라미인처럼 서가모니불께서도 과거새로부터 뭉치고 뭉쳐서 마침내 대각을 이루신 것이고 대종사님께서도 그리하셨을 것이다. 힘이 뭉치지 않고서 단이 어릴 수가 없고 단이 어리지 않고서 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만고의 원리여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서원이 있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를 통해 힘을 뭉치지 않을 수가 없다. 심력을 쌓는다. 기도는 정진의 지름길이다. 정산 종사님께서 정력과 위력을 함께 얻는 지름길이 기도라고 하셨다. 사람이 밥을 먹고 수면을 취하면 육신이 살이 찌고 건강해지듯이 기도를 하면 정신에 영향이 되어 정신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게 된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하늘이 무너진 듯 탄식하는 형타원님께 정산 종사님께서 어깨를 흔들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눈빛으로 달래신 후 상을 치른 뒤에 형타원님을 조용히 불러서 그렇게 안심이 안 되거든 일주일만 기도를 들여보아라 하시며 기도문을 직접 지어주시고 금강원 큰 방에 기도실까지 마련해 주시었다. 그래서 목욕 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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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 일념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고 착심과 욕심이 높게 된다. 기도 일념이 될 때 순역 경계 공부의 기회가 되고 어떤 시련도 넘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극의 기운도 상생으로 돌릴 수 있고 업력도 능히 녹일 수 있다. 기도 일념이 될 때 일심 정력이 쌓이고 우리의 자성이 청정해져서 성리가 밝아지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정간 상시 기도로 천권을 잡아쓰는 위력을 얻는 동시에 무시선 무처선으로 이어져서 실다운 자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자력으로 대정에 들고 정멸보궁에 들어야 생사 자유하고 거래를 임의로 할 수 있다.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의 하늘을 감동시키는 길 기도 중에서 왜 기도 해야 하는가 봉독 해드렸습니다.